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신 공인중개사, 부동산 자산관리사, 정원주택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지하 1층부터 지상 15층까지 두개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신축아파트입니다. 강동구의 중심인 천호대로변에 위치해 있어 광역교통망과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철 5선 강동역과 길동역이 도보 4분거리, 9호선 중앙보은병원역이 도보 7분거리에 위치해 있어 서울 어디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군으로 알려진 설린초등학교, 한산중학교, 둔총고등학교가 근처에 있어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길동시장, 병원, 관공석, 근린공원 등 다양한 상공과 생활시설이 가까이 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가까운 곳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특히 올림픽공원과 일자상공원이 근처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즐기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천호재정비촉진지구와 천호성 내의 재정비촉진지구가 진행중으로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며 향후 신흥주거타운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이벤트 진행중으로 계약자 모두에게 이사비 지원과 입주 청소를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구독자분이 계약하시면 특별한 혜택도 드리니 구독 후 무료 투어를 신청해주세요. 신축분양의 경우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지식인에서 이주창 팀장을 검색하세요. 신축분양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됩니다.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소개해드리고 있는 매물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이며 시스템 에어컨 4대, 온도조절기, 고급마감제, 중문, 그리고 삼성 IoT 시스템이 무상으로 설치되어 있어 최고의 편리함과 품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거실은 대형통창이 설치되어 있어 넓고 개방감이 느껴지며 자연광이 잘 들어와 밝고 쾌적한 실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으며 깔끔하게 매입된 LED 조명이, 층고를 더욱 높아 보이게 하며 밝고 환한 실내를 유지해줍니다. 바닥은 내구성이 뛰어난 강마루로 마감되어 있어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적고 유지관리가 편리합니다. 또한 층간소음 차단제가 내장되어 있어 이웃과의 소음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방은 일자형 싱크대와 전기 끝탑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깔끔하고 효율적인 주방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용도실이 주방 옆에 있어 세탁기를 설치하고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안방은 큰 침대를 놓아도 충분한 여유가 있고 드레스룸과 화장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안방 욕실에는 샤워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마감되어 있어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나머지 두 개의 방도 넉넉한 크기로 설계되어 있어 아이방, 서재 또는 드레스룸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욕실은 넓고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되어 있어 안전합니다. 주차는 지상 및 지하주차장으로 세대당 1대 이상 가능하며 최신 엘리베이터와 보안, CCTV, 공동현관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안전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현재 미분양 세대를 대상으로 선시공 후 분양으로 즉시 입주가 가능하며 최저실 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해 경제적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분양과 대출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방문 예약 등 분양 관련 문의는 상단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 견본주택 방문은 사전 예약 후에 가능합니다.